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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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자리 생일이니까 노래를 부려야 될까요? 감사합니다. 이경민 누나죠? 아닌가요? 맞죠?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? 어떻게 됐어요? 25 25 29인걸로 물 잘 먹었어요? 네 이경민 누나의 29번째 생신 노래 하나 불러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질질 하신 누구예요? 네 날 바라봐 줄래 날 바라봐 줄래 날 바라봐 줄래 날 바라봐 줄래 그리고 이 노래이 날 바라봐 줄래 나를 부르게 나만 사랑해줘 결혼해줘 잠시만요 오늘 뭐라고요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